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저 벽화를 확인을 하면 생존본능 RS RS가 뭐야 RS? 뭔지 모르겠어요 RS가 있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생존 가이드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까 트리니티가 종교단체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트리니티가 그 삼위일체 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종교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잠금 해제를 해라 뭐죠? 트리니티 트리니티 갑자기 생기는 건가요? 그 외에 뭐 다른 건 없나? 자 여긴가요 선지자가 사람들을 우아시스로 이끌었어 으흠 자 그리스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언어 숙련도가 늘었다 돌기둥을 해석하자 어 뭐지? 그래 가자 폰스탄틴 대장이 해증해준 무덤까지 길을 뚫으려시다 무덤을 찾고 있어 내가 먼저 찾아야돼 내 그리스어 실력이 좀 녹슬긴 해도 근처에 숨겨진 뭔가를 가리키는게 분명해 위치를 표시해두자 네 지도표기? 이거 맞나요? 플레이어의 빗기둥 오오 오호 A를 이용해서 원하는 지도 항목을 플레이어의 빗기둥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 문서, 유물, 자원, 스토리 목표 음 음 이렇게 지도가 있다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 뭐죠? 어? 어 고대동전 발견 오 고대동전이 화폐구나 어 어 부서진다 좋아 부순다 어 어 힘도 좋아요 어 어 욕실하다 아이고 밝아 와 와 놀라워 아빠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와 진짜 놀랍네요 역시 고고학자는 이런 맛에 하는건가요? 자 갑시다 오아시스를 찾으러 갑니다 아 흐압 아레스 아레스가 뭐지 근데 목표 빗기둥 목표 빗기둥이 어딨어 아레스가 도대체 뭘까 버튼중에 아레스가 없는데 아레스가 없는데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나요? 아 아이 아 육인이 이케 엠이wort 엠이 denim M 이미 mich 17 넩 동 construction 이 cambio inserts 건 Bean 벽으로 점프한 다음 에이로 기어오르기 어 이걸 기어오를 수 있네 어 라라 대단한데요? 우와 으앗 우와 어 헬기 라라도 헬기 빌려서 라라도 헬기 빌려서 여기를 좀 하지그랬네 어 여기는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우아우아우 조심 조심해 자 한 번에 띕니다 한 번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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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아아아 당했어 이렇게 당할 줄 몰랐습니다 간다 이제는 겁먹지 않아 따다따따 자 윗윗윗윗 윗챠 이게 넘어지면서 한 번 더 점프 좋습니다 어 라라 대단하네요 다니면서 자기가 왔던 길을 전부 다 부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역시 라라네요 어 갈수록 초라한 모습이 되고 있어 아이 얘 목욕 좀 해야되는데 그죠? 흐흫 하지만 그걸 걱정할땐 아닌거 같군요 팍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는 아냐 아래는 떨어지면 죽을거 같으니까 점프다! 좋습니다 흐흑 흐흑 점프! 올라 가면 어 트리미티 교단은 선지자와 그의 추정자들을 끈질기게 쫓았으며 마침내 숨겨진 오아시스에서 서로 충돌했다 흠 그랬군요 흐흑 흑 흑 흑 흑 흑 좋았어 가자 가는거야 흑 흑 그럼 지나갈수있죠 어 뭐..뭔가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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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욕도 잘해요 어 잠깐 정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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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무섭지도 않나봐 자 가자 가자 자아 으쌰 와이? 아 발차기 발차기 몸통치기 어 왠 병사들이네요 음 그 당시 과거 이제 그 음 그랬구나 와 그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천년도 더 전부터 있었던 교단이에요 아주 오래된 종교단체로군요 네 백골만 남아있구요 요거다 선지자는 트리니티 교단에게 살해됐구나 음 살해당했습니다 갑시다 어어 어어 어 좋아 어 죽을 뻔했네요 이런 함정이 있을줄이야 폭약으로 길을 뚫고 있어 어어 어어 어어어 자 이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자아 일단은 부서 아 물이 너무 지저분해여 지저분한 물 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가야될까 여기로 올라와 아하 어 돌아가는건 아닌거같은데 네 목표한번 볼까요 음 저기까지 올라갈 방법이 있을거야 올라갈 방법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요 어 뭐지 어 잠수가 이거네 물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어떻게 올라가는걸까 어 모르겠어요 이거로 쏘는건가 아닌거같은데요 총알 아깝게 옆으로도 못가고 옆에 매달려서 못가네 모르겠어요 잠수가 답인거같긴 한데 잠수를 해도 어 여기 여기 갔긴 한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운데부분에 가운데부분에 한번 쏴볼까요 들어볼까 근데 총을 쏘는건 아닌거같은데 한번 쏴볼게요 아 아 쏘는거 맞구나 아하 줄을 쏘는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 쏘는거같아요 가자 어 안돼 뭐야 왜 안 움직여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패드가 안 움직여서요 네 갑자기 패드가 안 움직였어요 자 다시 다리 덧 그 다음에 침착하게 네 길거리 그 다음에 뭔가 고생이랑 고생은 다 아는군요 와 그래 이게 툼레이더지 맞아요 이겁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네요 와 진짜 라라 말마따나 좀 놀랍습니다 자 일단은 올라갈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지자의 무덤 무덤중심지에 꼭대기로 가야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물속으로 들어가나? 음 내가 볼땐 저 위로 올라가는건데 아레스 누르기 위로 갈 방법을 찾자 아 누르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하 수위를 올리면 된다고? 아 누르고 있으면 되는구나 자 가자 자 가자 한번 더 전작에 있었던 생존본능이 고대로 나왔네요 자 수위를 올렸어 그러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잖아 생존본능 생존본능 뭐 발휘할 필요있나요? 여기서 저기로 뛰는거지 뛰는거 아닐까요? 맞아 뛰는거야 됐다 됐다 오 수위가 더 올라가는구나 오 물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 좋아요 네 라똑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라라가 몸매가 정말 착해졌네요 숨이 막히는데 이거 아니네 미안해 라라야 저기로 가는거잖아 응 야아 몸매가 라라가 더 이뻐졌어요 얘는 왜 거듭할수록 이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이 아닌거 같은데 이쪽이 맞네요 여기가 여자야 어 아래 뭐가 있다? 오 어떡하지? 고대동전 고대동전 이건 이건 놓칠 수 없어 놈들이 놈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대동전만큼 놓칠 수 없지 고대동전 아들아 트리니티 교단이 받은 소식에 따르면 그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베레아 외곽의 오아이시스의 거대한 무덤을 지낸다는구나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무덤이 선지자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트리니티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그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며 어떻게 죽음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놈은 거짓말쟁이고 이단자이며 오직 신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놈이 분명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실망시키느냐 어허 그니까 트리니티 교단이 로마에 있는 걸 보면 네 어허 로마라 로마 로마입니까? 아무튼 현재는 어 저 위로 가야되는 거구나 목표가 저기야 올라가야죠 흠흠 못 올라가나요? 에이 설마 이거 아닌데 이쪽으로 가는건데 네 맞아요 일로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구호품 자 구호품 에이 이거 그 저 흠 흠 흠 흠 흠 어 왜...왜 못 올라갔죠? 흠 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흠 좋았어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점프 한 다음에 터치있었고 뛰었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제 생각엔 일로 점프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로 점프 그렇거든요 여기로 점프 어 오 됐다 좋습니다 어어 어어 아 이럴수가 어 바닥이 바닥에 무슨 반응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점프부터 누르고 봐야겠어 네 점프부터 누르고 봐야겠어요 좋습니다 라라라 수위를 올려야해 또 수위를 올려야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일단은 kan programme Please í q which ˢ ˢ ˢ ˢ ˢ ˢ 아 다시 물 내려간다 어허허허 일단은 봅시다 바로 넘어왔어 그죠 약한 벽이야 하지만 동전이 더 중요하지 으어차 아닌데 저 위를 어떻게 해야되나 음 물때문에 밀려나니까 총알도 없는데 큰일이네요 아무데다가 총알 막쓰면 안될거 같은데 이것도 타는것도 아니구요 음 일단은 점프해서 가봤자 물에 밀려나기 때문에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음 그럼 여기집 음 음 알거같아 알거같아 음 이해했어요 아까 그 나무판자를 타고 이쪽으로 점프를 뛰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저쪽으로 이동하는 네 그런 루트인거 같네요 음 좋았어요 됐다 자 다시갑니다 자 다시갑니다 일단은 점프 점프 살짝 피하면 저쪽까지 확 밀려나잖아요 저게 저기에서 저러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걸 빨리 올라타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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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무빙 점프 그런 다음에 점프를 뛰면 어? 어 조심해 손 멍 우와 윽 ől 아냐 wasting 눈 울라갈수 있어 라라 올라갈수 있어 Ja 흥 Ajax αι 찾았어 어, 이런... 이놈들이 트리니티 설마 저 안해 아 역시 라라였군요 에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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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고고학자가 이렇게 유무를 파괴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자기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도 어..잠깐만요.. 뭐요? 아..FPS가 됐습니다 흡! 나 맞았어? 아니죠? 도망쳐! 어어.. 흡! 어..아니..아니고 이쪽이 아니였어 우차! 아라라라라 가자 가자 도망을 가는..아하하하 도망을 가는 거야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오! 윱! 아우! 약간 빨리 쪘네 아...너무 빨리 쪘어 아.. 참! 죄송합니다 아우! 긴박감 있는 순간에 제가 또 이런 실수를 자! 의앙! 물 물 물 물 물 무너져 무너져 기둥 무너져 어 야 야 아 존하네요 이랬어요 라고 생각했죠 뭐 왜 아 트리니티라는 놈들이 나타났거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것도 불길한데 무덤은 텅 비었어요 놈들이 찾는 건 신성의 원천이고요 니 아버지가 찾던 유물 말이야 또 있어요 무덤에서 이런 기후를 찾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한참 생각했죠 그러다 생각해냈어요 바로 여기 아빠 책에서 봤다는 걸 들어봐요 사라진 도시 키테즈 12세기의 시베리아 어딘가에 진짜로 존재했던 도시예요 전설에 따르면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호수 속에 잠겼대요 그게 그 유물과 무슨 상관인데 기후가 같아요 랄 신성의 원천이 키테즈 유적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찾으러 갈 거예요 난 가야 돼요 간다고? 시베리아로? 존아 정말로 그게 영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질병 고통 죽음 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건 가짜일걸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아빠는 키테즈에 평생을 바쳤어요 모든 걸 바쳤다구요 그러니까 너까지 그 일에 집착해서 평생을 바칠 세면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절대 포기 못해요 정신 차려 좀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라라 성격이 좀 거치네요 집착도 좀 있고 이상한 종교 믿을 것 같고 어 좋아요 어? 어? 오우 덕투라니 남자가 여자를 오우 아 어 이런 안 돼 그 측은 자 내려라 우리를 막을 순 없을까 어 오우 오 이런 이제 어떡하지? 나 때문이에요 신성의 원천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결국 시베리아인가 이게 조나는 되게 가기 싫어하는 눈치인데 아 그래서 여기로 온건가요 시베리아로 아 살아있습니다 라라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우 다쳤어요 오 조나도 살아있네요 무전이 안되구요 네 좋습니다 몸을 피할 장소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라의 모험 네 다음편부터는 시베리아 편이 되겠습니다